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자 오늘도 분양올림픽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A59블럭이죠. 금강 펜트리움 오늘의 출전 선수입니다. 그다지 궁금하진 않은데 자꾸 물어봐달라고 해서 주영남 사장님 소감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을 자꾸 왜 보고 계시죠? 그나저나 자료가 잘 안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집실랭 촬영하러 갔을 때도 자료가 안보여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고 와서 집에 약병, 제가 먹는 비타민 약병 글씨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보이더라고요. 노안인 거죠. 우리 도시아경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저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동안? 그냥 봐도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영생 얘기하고 오늘 노안 얘기하고 되게 좀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사실은 좀 나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흰 수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던데 또 요 대목에서 또 누군가가 등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13회 분양올림픽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또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감일지 자꾸 그거 작가한테 부탁을 하는지 꼭 들어보자 라는 얘기 아니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랑 저녁 먹었어요? 따로? 굳이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 그때 일찍 둘이 가시는 것 같으면 저녁 드신 거 아니에요? 좀 그래 먹었죠.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윤활유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려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3기의 신도시 사전 청약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청약시장의 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분양올림픽에서도 그러니만큼 더욱더 신속 정확한 정보와 함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석까지 아울러서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소감을 이렇게? 그렇죠.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진지한 멘트를 하시길래 뭔가 좀 저녁 먹으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아이 뭐 우리 작가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 분이신 것 같은데 헨리아님 이랬던 우리 구독자님 되서 이런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어떻게 남겼죠? 그... 네. 가끔 우리 영상의 중간에 삽입이 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잉, 부잉, 뀨, 요거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뭔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진지 모드로 기름기스 쫙 뺑 진지 모드로 한번 소감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멘트를 다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열혈 구독자인 것 같아요. 댓글을 굉장히 자세히 봤는데 그 억양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물결 표시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다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저도 다 못 외웠는데 그 멘트 하나하나를 그걸 다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건 악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관심의 댓글인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계속 좀 제가 진지 모드로 다시 바꿔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하기는 13회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미 버린 몸이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영상편지 영상편지 한번 한번 해주시죠. 빌리언님 정말로 면밀하게 우리 영상을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 영상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파트마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제도와 관련된 부분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 또 가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 통계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 요소까지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내용도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정보전날만 다 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중간중간 쉬워가는 페이지처럼 그런 역할을 하도록 편집해서 넣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세세한 모니터링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뿌잉뿌잉 뀨 네 뭐 휴게소 같은 그렇죠. 너무 계속 달려기 힘드니까 그렇죠. 휴게소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졸음식 더, 졸음식 더. 그렇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영상편지 매주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영상편지는 또 어떤 구독자 분께 전달을 하게 될까 기대됩니다. 근데 이거 소통하고 나서 계속 뭐 이런저런 댓글 같은 게 좀 있어서 할 얘기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이제 또 잡담이 너무 길면 또 지적이 들어오니까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뀨 오늘 안 하고 넘어갑니까? 뭐 편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뀨 뀨 뀨 네.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동탄이신도시 A59블록 금감 펜테리움 항상 시작은 개체량으로 시작을 하죠. 또 분양 시기 규모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직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금강 주택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는 분양 일정상으로는 올해 10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1103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동탄이신도시 내에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모두 포함해서 신축 5년 이내 신축 중에 1000세대가 넘는 단지들만 헤아려 봤을 때 약 15개 단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15개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수준이라면 아주 탑클래스 규모로 봤을 때 탑클래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렵고요. 하지만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늘 초청을 하고 있는 효도르 선수 아주 슈퍼 헤비급은 아니지만 헤비급이면서 기량에 출중한 효도르 선수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효도르 오랜만에 나왔네요. 제가 제일 아끼는 선수인데 운동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 막 뛰어다니고 얼마 전에 도끼질도 하고 타이어 때리죠. 원시적인 훈련 방법 좋아합니다. 시공사가 금강주택인데 아 그 금강주택 이름을 요즘에 건설사들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거 브랜딩을 좀 새롭게 좀 해야 되나요 금강주택 일 많이 했는데 나름 그렇죠. 컨설팅을 한 다음에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SK건설도 SK에코플랜이었던가요? DLENC 대립도. 그래서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말고 건설사 회사명 자체를 바꾸어가는 수세거든요. 약간 올드해요. 굉장히 전통이 있다라는 느낌은 봤는데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차원에서 회사명도 한번쯤은 재고를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강하게 들더라고요. 효도르 같은 조금 오래된.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가 효도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젊은인들도 많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맨날 효도로 효도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우리 PD가 반달의 실바 했더니 그거 뭔지 잘 몰라서 실바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앤더슨 실바만 나온다고. 저랑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반달의 실바 모른다는 나이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수요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금강주택은 잘 모르고 금강 펜테리움이라고는 알더라고요. 그렇죠. 다행히 펜테리움 브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지도는 좀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만 손을 브랜딩을 조금 하면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동탄 2신도시의 금강 펜테리움 진출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공급이 된, 입주 완료된 단지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차부터 4차까지 입주를 완료한 상태고요. 2021년 3월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A-59 블럭에 하나가 있고 또 A-57-2 블럭 또 동탄 테크노밸리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미 진출을 했고 또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금강 주택이 시공능력 평가가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2020년도 37위를 기록했거든요. 준수한 수준이죠. 2019년 대비 또 3계단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3계단. 3계단 이렇게 안하나요? 3계단. 3계단. 3단. 3단 뛰기 하신 거죠. 근데 여기 동탄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가 이 수준으로 보면 동탄 2신도시에서 인지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규모랑 시공사 브랜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일단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브랜드는 펜타그램, 센테니얼, 리움 이 세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브랜드고요. 펜테리움은 별 모양을 뜻하는 펜타그램을 활용해서 중심적인 이미지와 100년의 미래가치를 약속하는 그런 브랜드 철학이 담겨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브랜딩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혼자 이런 얘기 뭐하러 하시는 거죠? 제가 뭐 금강 주택에 꼭 뭔가를 바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나서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지 이거 나열해달라고 혹시나 누군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조금 있어요. 조금 조금 조금. 철학가 나오신 거 아니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모하고 브랜드 통산에서 봤을 때 메달은 은메달 8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브랜딩을 하면? 금메달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에 37이었는데 뭐 20위권으로. 20위권 충분히 가능한.